도두들 수고했어요 병만족의 오늘의 식단표 중식 캐리비언풍 콩쿠구이 석식 일풍요리 스파이니 랍스터찜 도둑 콩쿠구이 석식 일풍요리 스파이니 랍스터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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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노는 진짜 아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아침 운동도 해가지고 너무 좋아 진짜 아침을 요가로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아픈데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고마운거야 같이 막 했는데 시원하지 너무 좋지 않아 하는데 아무도 아 어려워 내일 다른 자세 기대할게 진짜로? 오빠, 진짜요? 냄새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냄새가 되게 고소해. 저건 다 안 됐어요, 오빠? 저거 뭐지? 와, 맛있다. 와, 행복하다. 조금 먹어요. 이미 모기 섬에서 별 다섯 개 맛 평가를 받았던 콩크. 그냥 꼬기. 꼬기. 좀 졌다 먹어서 걱정했었는데. 저거 봤습니다. 길게 잘라봐. 네, 이렇게 잘라봐. 종이 버젓 같아. 그쵸? 정말 크다. 잘해? 살 두꺼운 거 봐. 지금 반 자른 게 이만큼 남았어. 와, 저 진짜 크네. 아, 이게 반 자른 거야? 진짜 배 불려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진짜 편리한 건 배가 작아져서 끝만 먹어도 배가 차는 느낌.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장을 늘리잖아. 되게 맛있나봐. 쓰러졌어 지금. 어때요? 아,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아, 이게 진짜 짱이야. 그거 다 그만 됐어. 이거 먹는 순간. 이게 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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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살집에 밀도가 엄청 촘촘하고. 여기가 진짜 버겁같다.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우와. 약간 큰 관자처럼 이만한 맛이. 이건 전체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살에 빈 공간이 없을 것 같아. 장만이 같은 밀도라고 그럴까? 탱탱한 조개인데 가보죠. 가보죠 지금. 어떤 거 보면. 자연산 송이같이 생겨. 자연산 송이. 어떤 건 자연산 송이처럼 생겼고. 어떤 건 몸통처럼 생겼고. 이게 더 맛있다. 충분해. 충분해. 배고 먹는 게. 지금부터 잘한다. 이거 지금 또 죽게 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서. 이번에는 맛표현을. 표정과 어떤. 뭐 이렇게 쓰신 거랑. 표현. 성혈. 성혈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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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성혈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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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고. 이거 뿌려 했잖아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맛있다고. 야.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뭐예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니 틀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형 이거랑 이거랑 형 지금 6개점. 아니 난 늦는 거지 망해 틀리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지. 가만있어 그럼 지금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자 종이가 생각났다 지금. 클릭. 나왔다 나왔다. 100점 무패. 야 좋았다. 야 호흡이 좋았다. 나 솔직히 동일하게 기대 안했는데. 야 여전히 부담내. 여전히 부담내. 여전히 부담내.